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환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이철희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철희 의원, 오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의 초선 의원인 이철희 의원이 어떤 이유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을 뿐 수기와 타협은 없는 우리의 정치 행태는 우리 공동체의 해악이다, 이렇게 이철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의 변,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장관 없는 국강. 오늘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장관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김오수 차관이 장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없지만 의원들의 질문,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당은 안 했다. 여당이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 결심을 굳힌 배경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청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민주당에서 요청했던 것 아니냐. 그도 아니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대를 맨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당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청와대에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애써 강도했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오프너 순서 첫 순서는 여러분께 전해 드린 대로 민주당 초선 의원인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의 변 먼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초선 의원이고 비례대표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량감은 없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여러 방송에 정치 패널로 출연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서 민주당에서도 전략, 기획 이쪽 분야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왜 이철희 의원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을까요?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을 텐데요. 불출마의 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다.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하다는 사실을 정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의 책임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네요. 멀쩡한 정치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는 게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을 뿐 수기와 타협이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종돼 있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은 상당히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SBS 김영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의 변 마지막 줄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줄에 사족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이렇게 불출마 선언까지 하게 된 것은 조국 전국, 그리고 조국 장관의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그 조국 전국의 상당히 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사퇴의 변 맨 시작 줄에 이렇게 썼어요. 조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조국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조국 전국이 이철희 의원에게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좌개감을 느끼게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의회 가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거라든지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나오면 일사발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정치적 활동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론에 위배된다든지 또 아니면 투쟁이 앞장서지 않으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린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금태석 의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국 전국 상황 속에서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지금 다음 경선에서 꼭 금태석 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할 정도로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한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미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에 위스컨신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전에는 우려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할 수 있게끔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공천 개혁 없으면 정치 개혁은 그건 뭐 도루묵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 여당 의원들이 숨지기면서 이 조국 장관 사태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또 반대로 야당은 여기서 또 끊임없이 충성심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공천에서 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이 아마 이철희 의원에게 크게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여당이 됐다고 한다면 과거의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여당이 했던 이야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여당이 했던 그런 실수나 잘못 야당으로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이철희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했습니다.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원 못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우영호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의 야당이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철희 의원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철희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을 들면요.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칭찬을 하는지 제가 민주당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더라고요. 이철희 의원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괴감, 열폐감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은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너무 똑같아요. 그야말로 그 단어만 바꿔놓으면, 당만 이름만 바꿔놓으면 정확히 들어맞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면 연도만 바꾸면 그대로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여야가 어떤 강고한 진영 정치를 정확히 보여줬잖아요. 그야말로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정말 이제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전혀 정치적으로 타협할 생각하지 않고 아까 공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공천을 받고 저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의원들이 상당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나 한국이나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양대 정당이니까 두 정당 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었다, 그야말로 이번에 정말 각성하고 이철희 의원의 저런 말을 정말 심각하고 정말 부끄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어떠한 정치인인지 최 교수님 잘 아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치를 기억하세요? 제가 뭐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때 이른바 진보 패널로 항상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물론 이제 진보적 의제를 얘기합니다만 중립적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어떤 때는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고 저 의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라는 느낌도 가졌었어요, 솔직히. 특히 이번에 정국에서 보면서 아마 저런 얘기는 이철희 의원이 성마음은 아닐 것이다라고 느낀 적도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조국 장관이 일단 사퇴했으니까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또 어떤 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스스로가 느낀 걸 그대로 여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평소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철희 의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얼마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보좌관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치권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제대로 밟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보좌관을 했고 또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 김한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고 그다음에 나와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로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직접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이랬던 이철희 의원이 현실 정치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가 없다,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철희 의원도 그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차 강조했었던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폐청산이 크게 세 종류였거든요. 이전 정부가 잘못했었던 적폐가 청산돼야 되는 부분들 그거는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 속에서 오는 적폐들, 부정부패라든지.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개혁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정치개혁에 대한 거는 안 하냐는 거죠. 정치 적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숙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조차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끝내고 분열과 더 나아가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철희 의원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할 겁니다. 그랬다고 검찰개혁을 무시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나아, 더,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가 모든 정치의 중심이 돼서 국정운영을 좌우지우지하고 집권당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 지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새누리당을 한번 보세요. 그건 집권당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청와대와 관련돼서 쓴설이 합니까? 무조건 마치 여당이 되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이러한 정치적표를 빨리 청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제3정당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당 제자가 폐지가 되면 당국 정치에서 무언가 새로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저는 허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꾼이냐는 문제를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검찰 개혁만 얘기하고 있지 정치 개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더불어서 자기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한 얘기가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빨리 이 정치 개혁도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박수도 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그렇죠. 좀 상대방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박수 쳐주는 일은 없는데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겠다는 분들 또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철희 의원도 나는 이제 그럴만한 힘과 의욕도 없지만 누군가 더 젊은 사람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불출만 선언한 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혹시 이철희 의원이 처음 아닙니까, 김용한 의원? 하셨던 아니면 이거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상황에서는 그렇죠. 다른 의원은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철희 의원이 지금 정치 혐오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좀 이철희 의원의 어떤 저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저것이 무차별적인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그런 정서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철희 의원이 우리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어떤 답답함 그리고 어떤 절망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개인적인 불출마 선언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에도 저런 의원이 있구나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재선만 바라면서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일종의 약간 공감과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런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 정치의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 선택은 다르지만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올바른 정치의 길에 대해서 나설 준비가 되어있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가 이철희 의원의 저런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정치 호모에까지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회용 의원을 한번 직접 만나봤는데 원회용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4년 2월에 당시 강남구 의뢰 지역권을 갖고 있었던 오세훈 의원, 초선 의원이 별안간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 탄핵 과정이었습니까? 정치 자금법 바꾸고. 정치 자금법 바꾸고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회용 의원님도 만약에 이번에 대한민국 육선 의원이 되시니까 국회 전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정치 개혁에 대한 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정치 개혁을 정말 허심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오세훈 법에 의해서 이철희법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에 좀. 이철희법, 원회용법, 이걸 만들어서 우리 정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만 만약에 해 준다면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용기 있는 정치인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국회의원 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을 제출하고 설명한다면 다른 의원들은 설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당시에 오세훈 의원에게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도 다른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 데만. 그러면 이철희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기관 했던 이야기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나라고 저는 좀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를 좀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철희 의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철희 의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최 교수님이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이철희 의원이 강조하고자 했던 바 정치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나는 여력이 없다.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 정치인의 무력감을 고백한 거예요. 혼자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천제도도 그렇고 정치 제도 자체가 지금 이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 가지만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이번에는 중진들 보십시오.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막차 탄 것처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많이 무차별적으로 공사적으로 나왔거든요, 민주당 의원, 중진들 말이죠. 공천 받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저는 또 하나가 이거 하나 꼭 지적하고 싶어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많이 비판했었고.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집권당,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한 부분인데 청와대와 집권당과의 관계가 너무 종속적이었잖아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봤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지 않았어요? 박영재 의원 목소리가 있었고 금태소 의원 목소리가 있었는데 금방 묻히고 말았고 너무 단일 되고 가는 건 대단히 저는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